아주 보셨나요?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밥 먹고 옆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따라해요 아 나 진짜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데 밥 먹고 있거나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쉬고 있는데 옆에 응. 쇠고야 그리고 쩔더라 엄마 아빠가 자꾸 거시고 그리고 쇠고야 평발이 뭐야 이래서 평발이에요? 아뇨? 저 평범한 발이요. 그냥 알아! 이러면은 평발 평범한 발? 평범한 발이 아니라 평발이야 평발!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완전 이 엄마 아빠가 완전 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밥 먹을 때랑 실제 옆에서 방송에서 했던 리액션 자꾸 옆에서 따라 하신다고요! 밥 먹다 체할 것 같다고요! 준비 되셨나요? 와 여자다!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라고! 선생님은 여자라고 좋아하는 것 봐라? 나도 여자야 여자! 이 형은 자리! 진짜 가보면 빠이빠이! 안녕! 안녕! 아 아인애님 진짜 여행이다! 완전! 바다 언니! 안녕 언니 완전! 리바 리바! 아빠! 이때 멋있게 가줘야 하는데? 까끌 좀 더 길게 해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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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거 빼고! 바이바이! 어! 어! 갔다! 언니는 간다! 안녕! 언니 안녕! 찬아! 언니들! 다 가서 한 말이지만 진짜 안녕히 계세요! 언니들 완전 그렇.. 아니 뭐야! 아무도 안 받아줘! 아니 아무도 안 받아줘! 라잇! 하고 왕따 소리예요! 하이 빵가루! 여기 세구 팬분들이랑 아시는 익숙한 방이에요! 보시면은 키보드도 이렇게 있고 담배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가 있네요? 죽고 싶으세요? 아니 누가! 여기다! 아니 이거 아이돌의 방 맞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안 보이게 이렇게 이따가 잠깐 마이크! 어! 고장났다! 여러분들 저 가사 가져올게요! 마이크 끄기! 힘들다! 상송하기 힘드네 진짜 빨리 꺼야지! 이 마이크! 가자 가져왔어요! 어! 세구야! 화면 켜져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을 했어 근데 와겐터 취업? 이거 완전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러면 이거를 저의 성장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던가 뭔가 나 잘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아이돌 됐어요! 선생님! 이럴 수도 없고 어! 세구가 갑자기 너 나이 몇 살인데 너 정말 다섯 살이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재구야 넌 뭐해? 제가 옛날에 구라쳤거든요? 어! 나 인턴한다! 아! 인턴한다 구라쳤는데 아니 인턴하는데 왜 맨날 낮에 지금 나와도 돼? 인턴하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어! 우리 재택근무야! 무빙 엄청 치고 있는데 댕같이 쫄리거든요? 있겠냐고요? 몰라! 아! 일단은 구라쳐야지! 너 무슨 일 해? 이랬을 때 나 버튜버해! 이렇게 말했을 때 올 사회적 시선이랄까요? 아직 감당할 자신까지는 없어서 일단은 숨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치만 뭐 좋아요! 나쁘지 않다! 고세구의 팬게임이 아닌 고세구를 위한 팬게임! 이거 시작 전에 읽으라는 거는 읽었고 게임 파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여기 게임 파일 이래서 들어갔거든요? 아! 아직 게임 파일 안 올렸다고 말했는데 어디 보시는 거세요? 헨탈! 이런 거 그릴 시간에 올려요! 야! 뭐한 샴이야! 어허... 혹시 몰라 아껴뒀던 옥추령부를 꺼내 소구령상... 에? 소구령삼성... 에? 소구령삼성... 네? 소구령삼... 소구령삼정장? 치마고질주원견장 그날 멈춰 흥igning 슈바라시 죽어 수바라시 수바라시 Supreme 수바라시 적립 òng genauso usando Jin 소구령삼 멈추 ć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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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덕인거 아닌? 너무 통통한데? 그게 좋은 건데요? 그게 좋은 거야? 아니 통통이라 하기 약간 좀 그래서 약간 마망님 취향이신 것 같아요 주루루 추리닝 버전도 살짝 허벅지가 통통하거든요 마망님 취향 허벅지 통통? 괜찮아요 이게 이제 이세돌 처음 오디션 할 때 찍은 거야 아바타 보니까 아 나 진짜로 그 야큐버스 야퀴 야도 아니야 여러분들 야큐버스도 아니고 야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얘는 1차 오디션에서 1차 오디션용으로 유튜브 각 뽑고 중간에 떨어지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붙었어 세구님 하다보니까 붙었어 중간부터 또 이제 깨부하셔가지고 좀 중간부터 진지하게 잘 하시더라고 야 라지 해도 돼 내 거라고 해 스윙이 필요해 개새끼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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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야큐버스도 그렇고 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약간 뭐 기강을 잡은 건 아니지만은 좀 다른 어루만짐이 필요하긴 했어요 이때 약간 너무 들짐승 상태여가지고 이때 저도 무슨 생각으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날것이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 1차원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지원자들 중에서 눈에 띄어야겠다 잠깐만 지원자 중에 욕박는 사람은 없겠지? 그럼 욕하자 야야 저 머리 큰 아이돌 좀 봐라 막내한테 먹혔다 태구님이 제일 귀엽죠? 엎드려 오뱅알 여러분들 오뱅알 물음표? 물음표 장황?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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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파가루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이렇게 빌려있으면 아이돌 고세구입니다 빙마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여러분은 고작하셔볼분께 고세구 이상